첼시가 드디어 카이 쉐도우 영입을 확정지었는데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카이 쉐도우의 이적료는 보너스까지 합해서 총 1억 1500만 파운드 하나로 따지면 1950억에 달하는 프리미어리그 역대 이적료 1위의 기록이고요. 계약기간은 8 플러스 1년 장기 계약에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카이 쉐도우의 이적료가 워낙에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첼시가 오버페이를 한 것이 아니냐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일단 카이 쉐도우의 영입은 첼시에게 이번 시즌 꼭 필요했던 영입이다. 그래서 첼시가 아스나리 라이스를 영입했던 것처럼 조금 더 돈을 쓰더라도 필요에 의해서 영입을 한 선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카이 쉐도우가 첼시에 왜 필요하냐면 포체티도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첼시의 경기들을 보면요. 경기장을 엄청나게 넓게 넓게 씁니다. 상하 좌우를 엄청나게 넓게 쓰거든요. 특히 상대방의 압박을 받을 때 전방 압박을 받는 순간 기본적으로 공격 라인에 있는 니콜라스 잭슨, 추쿠의 메카, 스털링, 무드릭, 그리고 좌우 측면에 있는 칠엘, 제임스 등등 앞선에 배치된 선수들이 스피드가 워낙에 빠르기 때문에 전방 압박을 받는 순간 앞쪽에 있는 선수들이 뛰어나가고 뛰어나가는 선수들에게 패스를 보내주면서 후방에서 앞공간으로 빠르게 찔러주는 이러한 패스를 하기도 하고요. 마치 이러한 움직임은 토트넘에서 포체티노 감독이 전방으로 뛰어들어가는 손흥민과 알리를 활용해서 후방에서 알더베이럴트나 베르통원이 롱패스를 뿌려주는 그러한 형태랑 좀 흡사하기도 하고요. 한쪽 측면에서 볼을 잡을 때는 특히나 상대 수비가 한쪽으로 쏠리는 순간 좌우 측면을 첼시가 넓게 넓게 활용을 하면서 순간적으로 반대편에 있는 선수에게 한 번의 방향전환을 할 때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난 경기의 경기 장면을 보면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왔었죠. 한쪽 측면에서 볼을 잡고 있을 때 상대팀이 압박을 가하면 그 순간 첼시가 반대편에 있는 선수가 곧바로 측면으로 넓게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뛰어나가는 선수에게 한 번의 방향전환 패스를 하면서 반대편에서 패스를 받아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상대방이 한쪽 측면에 쏠렸을 때 반대편 공간을 넓게 활용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도 보세요. 왼쪽에서 볼을 잡고 있을 때 상대팀이 한쪽 측면에서 전방 압박을 강하게 가할 때 그 순간 반대편에 있는 선수는 재빠르게 뛰어나가기 시작하고요. 반대편에 있는 선수에게 한 번의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반대편으로 뛰어나가는 선수가 여유롭게 패스를 받아주는데 여기서 재미있는 포인트가 어떤 거냐면 반대편에서 볼을 받는 순간 당연히 상대팀 선수들도 한쪽 측면으로 달려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달려나올 때 그 순간 또다시 반대편으로 뛰어들어가는 선수가 한 명 더 있어요. 그리고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또다시 방향전환 패스를 해주면서 공격을 전개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포체티노 감독이 마치 토트넘에 있었을 때처럼 젊은 선수들을 위주로 기동력을 살려서 경기장을 넓게 넓게 쓰면서 한쪽 측면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 계속 달려나가게끔 만드는 상하좌우를 정말 넓게 쓰는 축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포메이션이 누구냐면 바로 두 명의 중앙 미드필더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첼시가 경기장을 넓게 넓게 쓴다고 해서 간격 유지를 넓게 가져간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경기에서 우위를 점화하려면 한쪽 측면에서 볼을 잡았을 때 우리 선수들이 주변에 많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첼시가 기본적으로는 좁은 간격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기장을 넓게 쓴다는 건 한쪽 측면에서 볼을 소유하고 있다가 반대편으로 선수 한 명이 뛰어나갈 때 그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상대팀이 이 공간에 모여들기 전에 나머지 선수들이 빠르게 반대편으로 움직여서 선수 간격을 좁혀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때 가장 운동량이 많아야 되는 선수들이 바로 이 두 명의 중앙 미드필더입니다. 왜냐하면 한쪽 측면에서 반대편 측면으로 볼이 넘어갈 때 자연스럽게 이 3-4-3 포메이션이라는 구조를 생각을 해보면요. 당연히 공격라인과 수비라인 그리고 좌우 측면의 선수들은 어쨌든 움직이는 범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공격라인에서도 오른쪽으로 볼이 간다고 하면 사실은 오른쪽 측면 공격수는 움직이는 동선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특히나 가로로 경기장을 나눴을 때 공격라인과 수비라인은 3명의 선수가 이 좌우 측면을 커버하지만 기본적으로 중앙 미드필더 라인에는 좌우 측면에 두 명의 선수가 있고 중앙 미드필더 두 명이 좌우 측면 지역을 계속 왔다 갔다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4-3 전용에서 중앙 미드필더의 기동력이 기본적으로 중요하고 여기에 더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좌우 측면을 넓게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선수단의 상하 간격도 당연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후방에서 볼을 소유하고 있다가 상대방이 전방 압박을 받을 때 전방으로 패스를 보내주고 공격라인이 뛰어나가는 순간 당연히 수비라인도 같이 올라와야 하지만 가장 먼저 공격라인과 가깝게 뛰어가야 되는 선수들이 바로 중앙 미드필더 두 명이죠. 그래서 두 명의 선수가 정말 빠르게 올라가야 되고요. 만약에 여기서 볼을 빼앗기는 순간 당연히 수비라인이 높게 올라왔다가 뒤로 물러나거든요. 그러면 뒤로 물러날 때 역시나 수비라인을 따라서 가장 빠르게 내려와야 되는 역할도 두 명의 중앙 미드필더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장을 넓게 넓게 쓴다면 이 두 명의 중앙 미드필더가 수비라인과 공격라인을 부지런히 오가야 되는 역할을 맡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좌우 측면도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역할을 맡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프리시즌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렇게 경기장을 넓게 넓게 쓸 때 중앙 미드필더 라인에 있는 엔소 페란데스는 기동력이 워낙에 좋은 선수다 보니까 그렇게 문제가 안 되거든요. 심지어 이 선수는 수비형 미드필더부터 중앙 미드필더, 공격형 미드필더까지 가능한 선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비라인과 공격라인 전부를 커버할 수 있는 다재다능함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엔소 페란데스의 옆에 있는 갤러거가 약간 문제가 있죠. 활동량에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 선수가 약간 공격적인 성향이 강한 선수다 보니까 수비라인에 대한 커버도 부족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첼시가 경기장을 넓게 넓게 활용할 때 간격 유지의 필수적인 중앙 미드필더 라인에서 엔소 페란데스 옆자리, 이 자리가 가장 큰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카이시도는 이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원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일단 카이시도도 엔소 페란데스처럼 중앙 미드필더 및 수비형 미드필더, 공격형 미드필더까지도 가능한 자원이에요. 특히나 지지난 시즌에는 브라이튼에서 뛸 때 비수마가 수비형 미드필더에 있었기 때문에 카이시도가 사실상 중앙 미드필더에 가까운 선수였거든요. 그래서 카이시도가 중앙 미드필더에 위치하면서 공격과 수비를 왔다 갔다 하는 선수였어요. 그런데 비수마가 토트넘으로 이적하고 자연스럽게 카이시도가 수비형 미드필더를 담당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가 일단은 중앙 미드필더와 수비형 미드필더를 모두 소화하는 선수인데 여기서 브라이튼의 전술적인 포인트를 살펴보면 데제르비 감독이 기본적으로는 4-3-3 전형에 가깝지만 메갈리스터가 지난 시즌에 공격형 미드필더나 다름없었죠. 그래서 공격할 때는 메갈리스터가 올라가서 공격적인 플레이를 담당을 하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카이시도가 수비형 미드필더와 중앙 미드필더가 가능하니까 한 칸 올라와서 그로스와 함께 4-2-3-1 전형을 만들 때가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그로스 또한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선수였거든요. 그래서 그로스가 공격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카이시도가 혼자서 이 넓은 공간을 커버할 때가 꽤나 많았었고요. 그리고 4-2-3-1 전형일지라도 왼쪽 풀백인 S2 피니안이 공격적으로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미토마가 약간 중앙지역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3-2-3의 형태가 되면서 어찌 보면 지금 첼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3-4-3에 가까운 전형이 만들어질 때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카이시도가 3-4-3의 왼쪽 중앙 미드필더 역할을 수행할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브라이튼의 전술에서 카이시도의 역할은 미드필더 라인에서 공수 간격을 왔다 갔다 하면서 좁혀주는 아까 말씀드렸던 첼시의 역할과 동일한 역할을 수행을 했었고요. 그로스가 공격으로 올라갔을 때 특히나 카이시도가 넓은 공간을 혼자서 커버를 해야 됐고 물론 여기서 S2 피니안이 중앙으로 들어와주거나 오른쪽 풀백 겸 센터백인 벨트만이 올라와주면서 카이시도를 도와주긴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4-3-3 전형을 사용했을 때 메갈리스트와 그로스 이 두 명의 선수는 공격적으로 많이 가담을 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카이시도가 넓은 공간을 커버하면서 공격과 수비를 왔다 갔다 해주고 브라이튼의 대제리비 감독도 수비 라인과 공격 라인의 간격 유지를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감독이기 때문에 카이시도의 움직임에 따라서 공격 라인으로 올라갈 때는 카이시도가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의 간격을 올라가면서 좁혀주고 수비 라인이 내려갔을 때는 가장 먼저 카이시도가 내려와서 수비 라인 앞을 보호해준 다음에 공격수들이 순차적으로 내려오는 이러한 형태로 경기가 진행됐었거든요. 그래서 브라이튼의 경기 장면을 보면 이런 장면이 많이 나타났어요. 카이시도를 중심으로 오른쪽에 그로스, 왼쪽에 메갈리스터 세 명의 미드필더 라인이 기본적으로는 역삼각형의 전형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앞선에 있는 메갈리스터와 그로스는 공격할 때 높게 올라가서 공격에 가담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메갈리스터와 그로스가 공격으로 올라가고 있고 카이시도가 뒤에서 천천히 올라와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브라이튼이 공격을 하다가 볼을 빼앗겼어요. 빼앗겼을 때 순간적으로 브라이튼이 전방 압박을 하기 시작하는데 기본적으로 그로스나 메갈리스터가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카이시도도 뒤에 있다가 빠르게 올라와서 공격 라인과의 간격을 좁혀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시도가 올라와주기 때문에 공격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의 사이의 간격이 매우 좁아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상대팀이 브라이튼의 압박을 이겨내고 전방으로 볼을 패스해줍니다. 그러면 그 순간 다시 카이시도가 올라와서 공격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의 간격을 좁혀주다가 상대가 탈압박을 해서 공격을 전개하면 다시 방향을 바꿔서 뒤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어느샌가 카이시도가 수비라인으로 내려와서 이번에는 수비라인과 간격을 좁혀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카이시도가 내려와주기 때문에 수비라인과 미드필더 라인의 사이 간격이 좁아지면서 상대팀이 공격을 쉽사리 전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브라이튼의 경기를 봐도 카이시도의 움직임이 브라이튼이 경기를 운영할 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공격을 전개할 때는 카이시도가 같이 올라가주면서 공격 작업 및 전방 압박을 같이 시도해주고 수비로 전환될 때는 빠르게 카이시도가 내려와서 수비라인과 간격을 좁히면서 수비라인 앞을 탄탄하게 보호를 해주고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은 포체티노 감독이 첼시에서 보여주고 싶어하는 경기장을 넓게 쓰는 것과 굉장히 흡사한 거죠. 카이시도와 엔소페란 데스가 공격과 수비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전후 좌우로 간격을 좁혀줘야 되는 역할인 거거든요. 그래서 카이시도의 지난 시즌 히트맵을 보면 어마무시하게 뛰어다녔다는 것을 한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카이시도 옆에 엔소페란 데스도 전후 좌우를 엄청나게 뛰어다니는 선수죠. 기동력을 바탕으로 한 포체티노 감독의 전술에 엔소페란 데스와 카이시도의 중원 라인은 매우 적합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카이시도가 지난 시즌에 프리미어리그에서 90분당 태클 성공 횟수 1위 볼경합 승리 횟수 1위 인터셉트 횟수 1위 볼 수요권을 빼앗아 오는 횟수 1위 중원 싸움에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미드필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첼시에서 3-4-3을 쓸 때 중앙 미드필더 라인에서 중원 싸움에 강력했던 선수 한 명 떠올리자면 당연히 최근에 칸테를 떠올릴 수가 있겠는데 딱 그 역할과 정말 동일합니다. 카이시도가 어쨌든 볼 소유 능력도 어느 정도 있고 볼을 전개시키거나 볼을 끌고 올라가는 능력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넓은 활동반경을 통해서 공격과 수비를 오가면서 중원 싸움에 강점을 가지고 볼을 끌고 올라가는 능력도 있고 다재다능한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정말 만능 미드필더를 첼시가 손에 넣게 됐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물론 카이시도가 1950억이라고 하면 사실은 카이시도가 지금까지 보여준 것에 비해서 이 종류는 당연히 높은 감이 있어요. 하지만 첼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전술적인 측면에서 카이시도는 매우 중요한 퍼즐이었기 때문에 이 선수가 있고 없고는 이번 시즌 성적에 매우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래서 첼시가 조금 더 돈을 드리더라도 카이시도를 영입하는 것에 굉장히 큰 힘을 쓰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